안녕하세요 아 귀여운데? 니가 하고 싶은 저 케이크랑 어울릴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아 베베베 잘 찍었대 야 맛있다 네 주변에는 말돈 소금 뿌여져 있는거죠 기호에 맞게 찍어주시면 오 오 연습해야 돼 근데 서비스 좋다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다 여기 서비스 너무 좋아요 여기 서비스 너무 좋아요 맛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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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이거 보면 술통 아니야 그치? 아니야 럭키드로우 어플에서 들어오고 일정이 떴길래 들어갔더니 딱 응모기간인거에요 그래서 응모했는데 딱 당첨이 돼버렸어요 너무 운이 좋게도 5월 생일 쿠폰도 있어가지고 완전 싸게 샀어요 네이버 포인트까지 사용해서 정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예쁘네 예쁘긴 예쁘다 예쁘다 깔끔 깔끔 실제로 보니깐 더 예쁜 것 같아 배달지 마시기 한 입에 안에 엄청 사람 많은 느낌인데? 그니까 일단 딸이 먹고 싶어 그니까 여기서 유명해가지고 왜 너 좋고 이거 문화고기 같은 건 불편할 것 같아 고을 먹어 고을 애피타이저 타코 애피타이저 맞는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대 아 귀여워 진짜 인형같이 되잖아 아 귀여워 뭐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? 알겠습니다 아 여기 초강 없어? 아니 성냥 아 성냥이 없어 근데 이거에 앞서서 은색 고생했다 빨리 울어 너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냥 써 내가 뿌릴게 책이 좀 어렵긴 한데 크리스 내가 허물었어 어 딸기 파괴했어 딸기 파괴게 귀여워 이거 먹어본다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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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크림 크림이 멋있는데 맛있어? 크림이 맛있다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이게 갈릭 오일 탓이다? 아 그런거 같아 가로파 아 맛있겠다 피클이 너무 좋아 난 피클 나오는 거 같아 단이 딱인데 진짜? 저때는 이렇게 가늘하셨지? 원래 음식이 단이 제일 중요하다 야 이거 면 되게 통통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맛있겠다 근데 호래식 척추리는 게 훨씬 선명하고 맛있어 보여 가면은 과자 기상 4명에 그렇게 안 좋다 아니 아니 너랑 그렇게 맛있지 않아 알잖아 야 인정 가면 너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? 야 그래서 야 너 진짜 맛있다 너 진짜 맛있다 너 혼자 일 안 했잖아 그냥 스페리어머니 쓰는 줄 알았어 응 그리고 피클이 너무 맛있어 맛있지 피클이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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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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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근데 원래 엄청 길지 얘네한테 내가 한번 알아줘야겠어 그냥 예뻐해 아니야 성우도 눈이 많이 아니 나 통도 옛날에 비해? 옛날에 비해? 약간 주변에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각장 주변에 없어 이거? 나만 없잖아 지금 바지 맛 난 아날로그가 좋아 진정에 기죽이지 마라 네 맛있겠다 멘트가 왜 이래? 한 대 볼래? 한 대 볼래? 한 대 볼래? 아 진짜요?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볼래 뭔데? 우리나라에 없대 이제 네 9월이나 10월에 들어가네 대박 근데 여기는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번져가지고 아 멘트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신기하다 우와 나 포츠 와인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럼 재밌겠다 혼자 가볼까 혼자 가볼까 혼자 가볼까 혼자 가볼까 근데 그거 재밌다 아니 진짜 재밌는 거야 그냥 가라 재밌겠다 탕 치엣도 없네? 치엣도?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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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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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쪽파 같은데 머리가 옆파? 근데 쪽파 많이 넣어 진짜? 쪽파 베이컨 같은 거 많이 넣어 쪽파를 넣어 아 약간 초록색이 있는데? 파슬리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입자가 커 초록색이 뭘까? 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닌데? 아 너무 맛있다 아보카도 보다 더 씹히는 맛이 있어 난 아보카도 다 먹을 수 있어 식성 안 된 건 자르다가 뒤진다 딱딱해? 원래 식성에 더 잘라야 돼 원래 아보카도 보다 더 맛있다고 식성은 과일이야 난 그것보다 전이 훨씬 더 많았어 이건 식감파 뭐냐 식감도 식감이고 그거 꺼라지면 너무 달고는 강도가 너무 높은 거 같아 아 나는 물렁물렁하는 게 싫어 나도 그게 싫어 난 하루 못 켰다고 그런 거 같아 나도 이게 무슨 일이야 소질 아니야? 소질 아니야? 소질 아니야? 소질 아니야? 근데 우리 비쇼은 약간 그거다 나대야된다고 예전 좀 나이가 있어 그날 그랬는데 너 연차 쓴 날 너네 많이 죽었어 고생 많았구 구아 잘 먹었어 소질 잘 먹었어 소질이 다음에 더 비싼 거 사줘 소질이 더 비싼 거 사줘 아 추워 나 양도에서 야 내가 잘 신을게 나도 신을게 소질 브이라인 됨 소질 잘 먹었는데 소질 잘 먹었는데 약간 좀 정상적 예쁜 척 해 정상적 예쁜 척 해 소질 잘 먹었어 소질 잘 먹었어 우린 이렇게 하자 석주야 아 징그러워 손이 너무 많아 손이 너무 많아 손이 너무 많아 하트 하실 다 같이 하트? 어떻게 해? 이렇게 이렇게 껍질 더 달아야 되겠죠? 네 맛있겠다 한 군데서 먹자 좋아 응 살찌짤 맛있다 한 소금 한 소금 한 소금 이제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주문하다가 썰어서 굽힐 수육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더 맛있었어요 나는 날씨가 들어가서 놀러 갈 곳에서 오늘의 맛은 더 맛있었고 잘 먹었습니다 또 먹고 싶어 먹고 싶었어요 실비김치를 오랜만에 또 시켜봤거든요 옛날에 시켰다가 또 시켰는데 너무 매우 양념 덜어 먹어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네 좋겠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바삭바삭 이곳은 오늘의 강아지 공연이 안 되는 건 처음으로 수아 배가 수아 까? 어디 보자? 역시 청소는 사람? 청소는 말이야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보통 일이야 마이터가 이렇게 좋네 처음 봤네 이런식이야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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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은? 지금 시작하는 중 이쁘게 잘 먹자 오늘의 주인공은? 이쁘게 잘 먹자 이날의 주인공은? 맛있겠다 주문이 밥을 좋아해서 밥을 좋아해서 밥을 좋아해서 밥을 좋아해서 밥을 좋아해서 밥을 좋아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직접 뿌리는게 더 맛있다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이 먹고 밥도 먹고 고춧가루 고마워요 여기 뜯어야지 이쁘 내일 뭐해? 내일 실화 하하하